그런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하는 워딩이 일부러 언론에 살짝 보도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절한 워딩들이 많이 캐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만나니까.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이 워딩들을 전하면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뻥치는 거지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또 갈라치게 한다 그럴까 봐 말씀 못했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만나고라는 왜 이렇게 긴장된 표정으로 보세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긴장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저 호칭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욕설이 섞여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욕설은 가끔 하십니다. 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이것만 공개하려고 해요. 왜 이걸 공개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 들으니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시베스 라디오 박종현 파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내부자들 바로 만납니다. 김규환 논서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7월 25일 잠정적으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나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아무래도 이번 달 안으로는 거취를 밝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전당대회 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연락할 수 있을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5월 9일에 기자회견에서 일단 기다리겠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으면 한국적인 유교적 상식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그것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메시지를 넣을 만한데 여전히 생각이 없고 김은국은 만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만나고 주로 만나시는 분이 알려진 대로 낙선자, 낙천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 일부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하는 워딩이 일부러 언론에 살짝 보도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절한 워딩들이 많이 캐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만나니까.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이 워딩들을 전하면 또 한 번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뻥치는 거지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또 갈라치게 한다 그럴까 봐 말씀 못했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긴장된 표정으로 보세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긴장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저는 호칭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욕설이 섞여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욕설은 가끔 하십니다. 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이것만 공개하려고 해요. 왜 이걸 공개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 들으니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우리도 방송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존경심이 있든 없든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언론인들 방송에서. 정치인들은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원예인사들을 이렇게 만나면 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칭을 해야 될 때는 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호칭도 많이 쓰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다. 당황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이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걸. 측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텍스트라도 들으신다면 모니터링은 열심히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방송들 포함해서. 그 사람이라는 호칭만큼은 정말로 버려라. 지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 워딩이 정치인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 그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러다녀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팩트를 전해드리면 모 비례대표 의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 의원이 모르는 분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라고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다. 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취재를 하셨군요. 저도 지상파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심한 얘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여기서는 저희가 자제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 전해주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정치적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제가 회사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전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사장이 큰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녀야 할 이유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언더 쪽으로는 많이 듣고 있죠.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같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카노사의 군력 더 이상 재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죠. 카노사의 군력이 아시잖아요. 11세기 신성 로마 제국시대 때 하이니 황제가 그레고리스 교황한테 무릎 꿇은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일일 사태 같은 이런 식의 눈 오는 날 90도 이상 90도 이상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정치력으로 평가받고 정당하게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 때 뭔가 직접 간접적인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몽둥이를 들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몽둥이를 들고 다리 부러뜨리는 건 전과 이범이시잖아요. 이미?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김기훈 대표도 사실 정상적으로 내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수사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전과 이범인 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전력이 있다. 이런 가지가 좋은데 범죄자. 검사 출신 대통령한테 표현이 좀 과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기사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는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용산이나 친윤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용산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친윤계는 대놓고 안 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데 비대위원이라는 분들이 7명이 사실상 다 친윤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전당대회 룰 논란이 많잖아요. 쌍두체제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친윤분들께는 전당대회 어떤 룰을 지금 적용을 하더라도 갖다 놔도 무조건 한동훈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팬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막기 위해서 친윤들이 친윤 주자를 찾겠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타자가 누구였어요? 조정훈 백서 TF팀장. 그런데 여러 여러 사장으로 말씀 안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검토했던 분이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경원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나는 비윤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또 만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몰고 가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윤 쪽에서는 그래도 다경원이 원치 않는 비윤을 한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본인이 친윤으로 가는 걸 정치적으로 거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걸 친윤 후보 만들기 무리죠. 그래서 다음에 나온 카드가 권성동. 그런데 권성동 대표는 최근에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기가 나가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친윤 프레임으로 지금 당선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지만 하겠다고 딱히 결정한 건 아닌 게 그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카드가 의회의 카드인데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말씀입니다. 의회의 카드라 항상 당대표로 거론될 수 있는 분인데 거론될 수 있는데 이분은 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나오지 말아라. 나올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5월 12일 날인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전역을 했어요. 그날 사실은 제가 저녁 먹기 전에 바로 한 시간 전에 저하고 만났어요.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우연히 간 겁니다. 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도 안 하고 빨리 행사장 나가시다고 해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 전당대회 나오는 거야? 무슨 백수가 전당대회 나와. 그러고 나서 누굴 만났냐면 딤섬집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직접 직관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 지금 들으셨구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 나를 좀 지지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킹메이커가 돼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에게 킹메이커가 돼달라고. 원희룡 장관이 이 한한테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한테 킹메이커가 돼달라고.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확인하려고요.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엘살바드로 특사로 갔다가 어제 밤에 들어오셨나 봐요. 연결이 안 돼서 측근 여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그분들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데 말하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진위협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용산이랑 좀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체제를 대표가 있으면 우리 부통령처럼 2인 지도체제 하이브리드 체제요. 추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꼭 취재한 내용만 얘기 안 해도 되죠. 제 정치 상식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는 진 장관님의 해석이 100%입니다. 절대로 혼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지도체제, 전당대의 룰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체제, 부대표, 수석 최고를 줘서는 쌍두체제로 간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친윤들, 비윤들 다 싫어해요. 친한파들은요. 이거 한동훈 견제카드 아니냐. 제가 이미 2주 전에 나서 집단지조체제 얘기하면서 강력한 2번 타자, 2인자를 둬서 견제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건데 친한파에서는 한동훈 여차하면 흔들어서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제2의 이준석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친윤들도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우리 친윤 후보도 없는데 지금 전당대회 가서 하면 유승민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나경원 들어오고, 한동훈 들어오고, 전부 비윤 체제잖아요. 그런 판을 왜 깔아주냐.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대놓고 무조건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자라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또 신박한 말씀을 하셨던데요,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황우여 대표 카드. 그거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 선수가 없으면 황우여를 친윤에서 주자로 나가자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대통령의 모양새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카드는 그냥 호사가들의 거론으로 끝내야지. 실현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은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갤럽 조사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의 지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과연 될까?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대표가 되기가 쉽느냐. 사실 거의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 지난주 대가 여론조사에서 한 33%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통령 지줄이. 특히 PK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PK가 35과 36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당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TK 민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난 갈등이에요. 유난 갈등에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빠지면서 지줄이 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안보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 정권이 좀 잘해야 되는데 계속 최상병 사건도 있고 훈련병이 사망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는,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나와서 보수의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지만 민심과 당심에서는 앞서지만 원심, 원내 의원들의 마음은 못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내의 세력이 없어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김혜지, 박정하 이런 분들이 김영동 의원 빼고는 원내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전당대 룰을 지금 체제로 적용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기기 어렵죠. 왜냐하면 당원의 40%가 영남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가 다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도 중요하죠. 이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룰로 치러지면 글쎄요. 안전하게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심 부분이 공천을 주도했다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처까지 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보면 대통령은 이제 끝나는 권력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권력이니까 훨씬 더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왜 원심의 지지를 못 받고 있을까? 진 장관님도 친이 시절에 이른바 실세 그룹에 포함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장관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소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은 마지막까지 눈치 본 사람이 단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조직화된 세력이라면 천목회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천목회라고 해서 낙선자, 낙천자들 전부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한 23명, 현역 의원 3명 포함해서 그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러느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장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그 반대하는 비한파들의 원해 낙천, 낙선자들의 최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성찰과 각오라고. 그래서 거기 한 36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명백한 비한, 친윤 주류 쪽의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거기 수도권 많아요? 낙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낙천, 낙선자들이 전부 다 친한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 해석하면 5팔입니다. 조금 전 실장이 말씀하신 최근 대통령 지지원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월 27일에서 31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로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0.6%였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혼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웅이 힘들게 하니까 지지원은 앞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당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원당규 개정, 나선 상황인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당원 투표 있잖아요.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경선.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내용으로 보면 원내대표 경선에 20% 당심을 반영하는 것은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데 국회의장 경선까지 20%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며칠이죠? 3일인가 월요일날 이재명 대표가 5선 이상 중진대로 박지원, 김태년, 정성호, 정동영, 윤호중, 안규백 이후라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이런 얘기 하라고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2시간에 1시간 40분을 다 영웅들이잖아요. 남치 정치권에. 자기 영웅담 막 얘기하고 손흥선 자랑하다가 마지막 15분인가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꺼냈대요. 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원내대표는 괜찮은데 국회의장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몇 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려고 당헌당규가 바뀌는 거 1년 전에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거 비상조치 넣어가지고 이거 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령 조치일 뿐이다. 그리고 나 지방선거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한테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대표 국회의장 20%는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렇지만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의원을 주초에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당헌당규 개정과 20% 당심은 무조건 추진할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 비상조치를 넣는 거는 탄핵에 대비해서라도 사실 지금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탄핵에 대비해서라도 해놔야 되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대통령이 인기를 다 못 채우는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이 균형을 존경하면 못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요. 당심 반영하는 거 20% 반영하는 방식이 뭐예요? 전당원 투표해서 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원에도 여러 가지였죠. 민주당 당원이 한 250만 명인데 권리당원? 네. 250만 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중에 130만 명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그런데 250만 명이 전체 국민의 민심으로 보면 5%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경선을 좌지우지한다? 국회의장은 당의 대표나 당의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권리당원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불과 2, 3%가 민심을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러 가는 길이다. 사당하라는 비난 사기에 충분하다. 쉽게 얘기하면 개딸 의장 뽑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20% 접근 방법은 당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좀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하죠. 지난번에 오선 의원, 오찬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오선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몇몇 야권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특히 국회의장 20%는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건 쾌니 내 말은 그냥 메아리 속에 묻힐 뿐인데 내가 얘기해서 당원들한테 미움만 받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꺼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선 의원, 오찬 의원 때 그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진들이 역시 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게 이른바 조금박해였는데 다들 이제 공천을 못 받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몇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일극체제로 가는 건 부적절하지만서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문제 삼아봐야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니까 그냥 내가 혼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약간은 그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떤 친명그룹이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김영진 의원도 약간은 최근 흐름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 정성호 의원도 약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있죠. 이재명 대표의 당 지도체제를 얘기하면서 7인회를 얘기하는 건 너무 구문이에요. 사실 7인회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거쳐서 경기도지사하면서 중앙정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많이 중앙정치에 역할을 해주셨죠. 마당사 역할을 해주셨죠.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김병욱, 문진석, 김남국, 임종석, 이규민 이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김영진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을 빼고는 다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사실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굳이 남은 분이라면 정성호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인데 김영진 의원은 사실은 한 2년 전에 결별을 한 번 세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고 나서 개항 보고선거 나갈 때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라고 이재명 대표하고 좀 멀어졌다가 대선이 되면서 다시 접근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최근에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20%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당헌당규 바꿔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체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되더라도 임기는 내년 2025년 12월 말까지 딱 끊어야 된다. 20초 안 왔어요. 그게 국민에게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성호 의원님은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할 소리는 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김영진 의원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죄송합니다. 김영진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10명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목민클럽 얘기를 좀 해줘서 목민클럽 이게 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다 맞추뵙겠습니다.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대 부자들 김규환 논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